이제 중에 여러분 대학 좋은 사람들 누구누구 있죠? 우단, 영희대, 클태비 형님 중앙대학교 아 진짜로? 이상호 치감대는 뭐야? 유지하시면 되고요, 지연하게 그냥 치감대가 뭔 말이야 그게? 왜? 몰라요 갑자기 저보고 치즈 감자 대가리 닮았다 해갖고 치감대래요 갑자기 건자녀로 갑자기 어느날 야 상호야 너 어제 내가 먹다 버린 핫도그 닮았다 이러더니 갑자기 어떤 날에는 또 치즈 감자 대가리 닮았다 했는데 갑자기 두뇌끼리 야 치감대로 통일해갖고 저보고 치감대래요